여전히 또 200m 결승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생 고등학교 8A 한계 1호 경남생 고등학교 강남생 고등학교 8A.1학기 경남생 고등학교 7A.3학기 남녀공학도 2등에서 결승전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으로 전달합니다. 1회의 강미누, 경남철 고등학교 2회의 강미누, 콜덕회 고등학교 올해의 강미누, 임성철 고등학교 6회의 하동연, 경남철 고등학교 2회의 김기누, 경남철 고등학교 방미누, 경남철守 고등학교 최 Brea기, 경남철 고등학교 트럼프 학생회 UC Тут 이동교 중'M 박수 한국국토정보공사